알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요엘서 강의가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요엘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요엘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다가 모아놓고 검사가 그 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당한 그대로 보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노예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소로 어디가 나옵니까 판결의 골짜기라고 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지명이 요엘서 외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장소가 바로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3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의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국가들, 열국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엘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판결 골짜기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제 거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또 이방 국가들, 열국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과 함께 이 내용 속에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까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국가에 대해서 심판의 한 방법으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느냐 이 열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국에 이렇게 너희는 선포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열국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네 순종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막 일으키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 간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국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느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말 어디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를 말하는 거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원래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지금 읽으신 요엘에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반대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던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싹 다 가져와서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은 평화를 상징하고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창은 전쟁을 상징하고 낫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농기구까지 전쟁을 위한 무기로 바꿀 것이라 바꾸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기구까지 다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이 실제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전쟁할 만한 이유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그 악한 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열국들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려는 그런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때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귀 역사는 마귀 역사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 있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이방국가에 대한 심판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말씀이 반대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칼을 다 없애고 쟁기로 만들고 또 창을 다 없애버리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11절입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열국들이 사면의 열국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한 곳에 그런데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기도를 했어요 주의 용사들은 뭡니까? 주의 용사들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인간과 인간끼리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들의 그 이면에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천사가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군천사죠 그래서 그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 성격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에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천사 한 명이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천사 한 명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랍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군대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도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용사들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용사들로 전쟁을 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이라 이 귀신의 영이 천하 임금들을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천하 임금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북한이 악한 영양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터뜨려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무기들을 그냥 미혹 당해가지고 그냥 그 핵무기를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천하 임금들의 마음을 동요해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암하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망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암하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천하 임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요엘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양상이 그래서 주의 용사들이 내려오게 되고 모든 이제 이방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요아의 주의 용사들도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 열국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가면서 흥분하고 격분하면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이방 국가들이 모여서 전쟁에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러나 그 전쟁에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가 뭐예요 결국은 심판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방은 그 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여호사밭 골짜기로 막 진군을 하겠죠 의기양양해서 이 정도의 우리의 군사력이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이러한 기세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이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무장한 그대로 그 무장한 그대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겠어요? 진멸당하겠죠 완전히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심판하는데 너희는 누구겠어요? 주의 용사들이겠죠 주의 용사들이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곡식이 익었으니까 낯으로 배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밟으라는 거예요 밟을 찌어다 뭘 밟는 거예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였던 이 이방 국가의 군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낯을 베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낯을 쓰는 것하고 곡식을 낯으로 베는 일과 포도즙을 짜는 일들은 이 성경에 보면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이 항상 심판의 때를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부 다 곡식들을 베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라내게 되겠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행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이런 이미지로서 추수 그러니까 낫을 들어가지고 곡식을 베는 것을 심판의 이미지로 성경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정말로 너무나 유엘서와 비슷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거의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추수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상황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들이 다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대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앞뒤를 다 봐가면서 해야지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낫을 베고 또 포도주 틀을 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땅에 포도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 가지고 포도를 거두는 것 이것도 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가지고 다시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틀을 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낫을 휘둘른다고 하는 것은요 추수한다는 건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충분히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지들과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서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베는 것하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행위 이것을 뭘로 보고 있느냐 바로 심판의 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낫을 써 가지고 곡식을 베 버리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아버린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칼을 쓰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베어 가지고 목이 날아가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으면 어때요? 이게 막 사람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주 처절한 그런 전쟁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사들에 가서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쟁의 아주 무서운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골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판결 골짜기는 어딜까요? 우리 인간의 판결 골짜기는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쟁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칼에 베서 죽기도 하고 완전히 시체가 밟혀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죽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언젠가는 한 번 있는 죽음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절망은 전쟁에서 죽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국가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국가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자 이 열국들이 모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암하겟돈에 모인다고 했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망할 때가 되면요 분명히 국가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핵무기겠죠 그럼 핵무기가 터지면은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3분의 1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그러한 엄청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재앙들을 요해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쟁 가운데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겉모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양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고 그 이후로 죄인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하게 되고 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판결골짜기 여호사밭 판결골짜기가 지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이 판결골짜기의 지옥에 있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마지막 때의 양상하고 똑같구나 어떻게 보면 이 요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샘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모형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왔던 이 암하겟돈 전쟁 이것도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봤던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 재앙 때 낯을 휘두르고 또 거둔 그 포도를 포도주틀에 던져가지고 밟아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 이게 오늘 읽으신 요에서 나오는 이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요에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부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정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방 국가들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주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환란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요에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판결 골짜기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 판결 골짜기에 우리는 절대 사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온 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 골짜기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에서 공부해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이방 국가로 인한 여러 가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는 그런 재앙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재앙과 심판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일당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골짜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요엘서 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부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소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끝이 좀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끝이 그냥 뚝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요엘서 공부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아머스 선지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재미있는 분들에게도 재미가 있어요 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다 보면은요 참 이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고 지나가는 거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 그 안에서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엘서 강의 다음 시간까지 잘 함께해 주시고요 또 아직까지 이 공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금창고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